정보가 이두지 않은 위패와 사진이 있는 분양소를 차렸습니다. 헌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? 분양소 철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자신이 하지 않았으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유가족분들의 그 울분을 더 2차 가해로 막아 나섰습니다.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최소한의 예의도독만 있으면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분양소를 설치하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게 대처입니까 여러분? 아닙니다. 숨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태원역에 설치하겠습니까? 구현처에 오겠습니다.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윤석열은 폐지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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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권 9개월 차이입니다. 9개월만에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윤석열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부산시민분 함께 윤석열 폐지와 김건희 특검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참가하고 있는 촛불 시민들의 그 의무대 향기 그 합격 참가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담아서 김찬상 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박산동 심의 교재 동계표 공유하소 예차로 구경하겠습니다.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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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아!!!! dropping 공경 공원 Genie는 저를 술 못먹는데 아니 이 사람 술 먹고 지시니까 술 먹고 빠져나와 술 먹고 자빠지나. 얘 술 먹고 해야지 아 진짜 기억나. 이따가 이 나라야 지랄 뭐 할 건데 고장은 이봐 랩어지네 지랄 하고 자빠졌네 겨울은 현실상 부를 이겨놓고 마치 혁룡꾼이라도 된것처럼 피고 만장구만 부선 극한 듯이 꽃나라를 탔수시면 말아먹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기가 찬다 고자 아니 열 뻗치네 열 뻗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 Republicans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요!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려 introduction 오 누구야 뒤로 가리키고 빨리가 두석이 두 번이? 아, 멤버 유지? 기가 잘해 기가 멋지네 시작하셨네 예 이름만 열면 풍경 상식 떠벌리며 제발 누름대로 남들 천방하자 미국에는 국신 이번에는 철삭 가득 공중중 예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 기가 차네 보좌한 일을 거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 이동천은 뭡니까? 네 젠파란 젠파란 젠파란? 약간 저한테 보고 싶은데 여기 계기가 많아요 여기 부산에도 꽤 있는데 알려주지 말았습니다 부산 전남에도 흥둥하게 젠파란 집이라고 젠파란 젠파란 그냥 젠파란 젠파란 네 네 오저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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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로 놀이네 어메다 거짓 오저하니 아 오저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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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멘 파란 파란색 파란 파란색 왠지 아멘 오저하니 가리한 6절에서 고기를 경치했잖아요? 여기에 앉아주세요 집에 앉아있습니다 주인이 명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도 외치지만 그리고 또 출연한 분들에게도 마음도 또는 고생한 거랑 고생한 거랑 고생한 거랑 뭐야, 우리까지 죽이겠지? 박자니까, 성분이 그런다고 해서 남방수로 수신만 도둑받은 거예요 아니, 그래서 가만 있다가 남방수로 수신만 도둑받은 거예요 일단 그 당도는 주어야지 당연히 당도는 항상 방을 해봐야지 오, 쑥쑥, 쑥쑥, 쑥쑥